집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.7%로 전월보다 5.1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서울, 인천, 경기 입주율이 모두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82%로 전월보다 3.5% 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비수도권에서는 제주만 소폭 하락했습니다. 다만 주사년은 하반기 금리 상승 우려와 매매량 감소 등에 따라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한국어의 주사업연구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